아 자 요 지문에서 틀린거는 여기서 ourselves 가 아니라 us 로 바꿔 줘야 되고 우리는 투 비 크리에이티브 이렇게 써 줘야 되구요 아 p 에서 s 빼고 투 썰드에서 s 붙이고 다시 또 수일에서 s 빼고 그 다음에 빌리브 에서 또 s 빼주고 아 자 여기에서는 원인 폴 피포 하면은 4명의 사람 중 하나가 아 그래서 4명 중에 하나가 아 자 그러면 여기서 주어가 원이 되는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원인 폴 라는 표현은 4명 중에 하나가 몇 프로 냐 25% 란 얘기죠 25% 의 사람들이 얘가 주어가 되는 거야 어 원인 폴은 단지 그냥 퍼센트를 나타내는 거고 근데 이 피프로는 언제나 복수 취급이잖아 아 그래서 이게 빌리브 s 를 빼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투 쌀 투 썰드 할때는 분자가 2 이상 이면 하 이상 이면 s 를 붙여야지 분모에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부분을 나타내는 표현이기 때문에 어부 다음에 복수가 나오면 복수 취급 해주는 거야 반대로 단수가 나오면 단수 취급이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리스판던트 s 가 붙여 주기 때문에 이거는 복수로 가야 되는 거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에이드 아우러브 텐 아까 이거랑 비슷한 거야 이거는 80% 의 이 표현 이라고 생각해도 돼 이거라고 생각해도 되고 이거라고 생각해도 되고 음 하여튼 이게 복수 니까 필 에서 또 s 를 빼 줘야 되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가 주어 진주어 가 되는 거야 아 진주어 에 동명사 목 진주어 는 동명사 목적이 꼭 안된다 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진주어 는 어 진주어를 잘 안 써 근데 완전 안 된다는 건 아니야 이거는 그냥 문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쌤이 는 거고 실제적으로 시험 문제에 이렇게 나오진 않을 거야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예하고 이 비동사를 기준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에 의미상 주어가 예야 근데 예하고 예는 다른 대상 이라고 그러니까 제기대명사를 쓸 수가 없지 없음 그 입장이 아주 좋은 게 그렇게 함 그 발堂까지 진주어